휴전선의 동쪽 끝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행군을 시작 파주 임신가까지 총 350km를 15박 16일 동안 걷는 건데요.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약 130km 오롯이 두 발로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온 길보다는 나아갈 길이 더 많습니다. 굳은 날씨와 계속되는 오르막길에 청춘들의 몸도 조금씩 지쳐가는데요. 절대 어떤 경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엄홍길 대장의 응원 덕분일까요? 멈추고 싶던 마음도 순식간에 사라진 대원들. 함께할 때 더 커지는 힘을 배워갑니다. 긴 터널과도 같은 고비의 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찾아온 휴식시간. 가는 길은 멀지만 틈틈이 휴식은 잊지 말아야죠. 밥이 한 번도 맛없던 적이 없어요. 갈수록 맛있어요. 무더운 여름에 하루 25km를 꼽아 걷는 게 쉬울 리가 없겠죠. 몸은 천근만근 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. 힘들기는 한데 당황이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다 이 자리에 오기도 하고. 달콤한 휴식도 잠시. 다시 길을 이어가는 대원들. 끝까지 파이팅입니다. 쉼 없이 계속되는 행군. 어느덧 15일차.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기나긴 여정에서 가장 힘이 되는 건 함께 외치는 구호와 노래들. 일행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오늘의 목표 행군을 마치고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곳에 도착했는데요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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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팀 인원 고고. 총원 29명. 사고 1명. 현장은 28명. 사고 내용 기가 조치 1명. 구호 준비. 구호 준비. 도전하지 않는 전망은. 낭비뿐입니다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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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청춘들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네요. 발이 많이 아파요? 엄청 아파요. 어땠어? 어때요? 지금요? 인생 최고의 고통. 너무 바쁩니다. 아. 그런데도 포기 안 하셨네요? 당연히. 내일이면 끝나니까요. 아프면서 걷는 거. 왜 이렇게 걷는 거예요? 만주. 뭔가 자존심. 자존심을 위해서. 멈출 수 없었으면 나요.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복 터진다. 복 터져. 복이 터진다 그냥. 자기 자신을 싸우면서 자신을 이겨내면서 악으로 받았던 밤에 귀를 악물고 잘 걸어온 것 같습니다. 15일 동안 함께하며 많은 정이 쌓인 이들. 이 밤을 그냥 보낼 리 없죠?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준 일행들에게 고마움의 메시지를 남깁니다. 팀원들이랑 정료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. 저희 주본들이 여기서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이 대장전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빨개차고 앞으로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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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